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절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 원래대로 두바이 초콜릿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주어 싶어요. 두바이 초콜릿 오이버스 오이버스랑 오이버스 물이 다이야맛 물가루 물가루 계란 계란 마이크는 불닭볶음면을 잘게 만들어볼게요 식빵은 마이크에 이빨을 넣어줘요 자산클럽을 넣어준다 먹기 전에 먹기 좋은 acompanhaki 먹기 좋은 먹기 좋고 김치 뇌절리터와 TB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